오늘 곳곳에 내리는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루가 되겠고요.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 올라서 한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은 선선하게 시작하겠지만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며 덥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는 전국이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으니 주말 나들이 하실 때 햇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월요일에는 강원도에,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